조선권국 퇴조, 바지사장 정종 왕권광하 태종, 홍민정음 세종 천국의 설계문종, 어린 임금 단종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일찍 출근 예종, 영국대전 성종 짧은 재위 인종, 왕만 15명종 인진을 한 선조, 중리배교 광해군 삼전도의 고륵 인조, 벌런 효종 경신 대기근 현종, 한국정치 속종 장임이 다들 경종, 탕평책 영조 수원한 성정종 순조원종, 방화도령 철종 일산을 겪고종, 마지막 왕순종 최성태세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선 광인효현숙 경영 정순원철고수